도와줄 거 있어요? 먹을 거예요, 형. 이거를요? 저도 주시면 돼요. 이거를? 네. 일부러 꺾어놓은 거죠, 지금? 네. 일부러 꺾어놓은 거죠, 지금? 네. 아,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. 네, 네, 네. 끈. 끈. 이 정도면 돼요? 네. 더, 더, 더. 형님도 예전에 대학로에서 계셨어. 나는 대학로 많이 있었지. 아, 대학로에 많이 있었어요? 거기서... 연극만 23년 하다가? 연극하시다가 나중에 데뷔하시면 돼요. 사실은 이렇게 방송 쪽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. 아... 40년 넘어서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. 그리고 또 계속 연극만 하니까 고인물 되는 느낌이죠. 아... 저는, 저는 95년도부터 대학로에 있다가. 95년도면 몇 살이야? 그러면... 21살 봄에 2월에 올라왔습니다. 네. 어릴 적 함께 뒤놀던 골목길에서만... 말 편하게 합시다. 말 편하게 합시다. 편하게 해 주세요. 대신, 대신에, 대신에 병만 씨도 형하고 반말로 합니다. 아니, 저는... 형하고 반말로 하면 되잖아. 저는 형님 오신다고 했을 때 반가웠죠.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다 그 느낌을 진짜 아시잖아요. 어? 그래? 하하하하... 아... 아, 길어? 아, 길어? 아, 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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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. 끝. 네. 오우. 하... 하... 대단한 사람이야, 진짜. 아, 길어. 네. 하...